안녕하십니까 쏘 쿨 극장의 소리내어 읽거나 눈을 감고 듣기 코너입니다. 오늘은 평생 남을 돕고 선량하게 살아서 그 공덕으로 젊음을 되찾은 노인부부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박노인과 김노인은 약초를 캐서 생계를 유지했는데 두 사람은 중마고우이자 수십 년간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박노인은 인정 많고 욕심 없는 사람이었다. 길을 가다가 우는 아이가 있으면 달래주었고 배고픈 사람이 보이면 자기는 굶더라도 먹을 걸 나누어주었으며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입은 옷이라도 벗어주었다. 또 산에 약초 캐러 갔다가 다친 짐승을 발견하면 치료해 주었고 약초 시세가 좋아서 수입이 좋을 때는 떡을 해서 이웃들과 나눠먹곤 하였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를 좋아했다. 하지만 이웃의 김노인은 달랐다. 우는 아이에겐 닥치라며 소리 지르고 다친 짐승이 보이면 잡아먹었다. 이웃과 음식을 나눠먹는 건 고사하고 구걸온 거지의 쪽박도 깨버리기 일쑤였다. 성질이 어찌나 못되고 괴팍한지 구박을 견디다 못한 그의 아내는 몇 년 전 집에서 도망쳐버렸다. 동네 사람들 모두 그를 싫어했는데 착한 박노인을 빼곤 아무도 김노인을 상대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도 공통점은 있었다. 그건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말이 많았다. 못된 김노인이야 벌을 받아 그렇다고 쳐도 사람 좋은 박노인 내외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 안타깝게 생각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도 했다. 그 말이 맞는지 박노인 내외는 노인이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했다.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며 편하게 사는 다른 노인들과 달리 박노인은 매일 아침이면 먹고 살기 위해 약초를 캐러 가야 했다. 박노인의 아내가 망태기에 감자를 넣으며 말했다. 삶은 감자를 좀 넣었으니까 점심때 드시구려. 넉넉히 넣지 그랬어요. 김영감도 삶은 감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얼굴을 찌푸렸다. 아이고, 그 못돼 먹은 인간에게 줄 감자는 없어요. 그러면 못 써요. 그래도 이웃인데. 다녀오겠어요. 박노인은 망태기를 메고 김 노인 집으로 갔다. 여보게, 어서 일어나 약초 캐러 가세. 김 노인이 문을 벌컥 열더니 짜증을 냈다. 나는 안 가네. 그깟 약초 팔아봐야 돈도 얼마 안 되는 데다. 힘만 들고 자네나 다녀오게. 김 노인은 콰앙하고 문을 닫아버렸다. 박노인은 혼자 산으로 출발했다. 약초를 캐다가 박노인은 시장길을 느꼈다. 망태기의 약초가 제법 찬 것을 확인한 그는 바위에 앉아서 감자를 꺼내 먹기 시작했다. 그때 산토끼 한 마리가 다가왔다. 언젠가 박노인은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 토끼를 보고 덫을 풀어 구해준 적이 있었다. 구해주었을 뿐 아니라 남모르게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한 달 정도 치료한 다음 놓아주었다. 그때부터 산토끼는 박노인이 점심을 먹을 때면 나타나 옆에 한참 앉았다간 가고 나였다. 왔구나. 옛다. 박노인이 먹던 감자를 반으로 잘라 던져주었다. 웬일인지 토끼는 감자를 먹는 대신에 귀를 쫑긋 세우고 선체로 박노인을 바라보았다. 저 녀석이 왜 저러지? 왜 안 먹지? 박노인은 의아해했다. 토끼는 박노인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몇 걸음 뛰어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서 박노인을 쳐다보았다. 자기한테로 와보라는 건가? 박노인은 식사를 멈추고 일어섰다. 토끼가 앞장서고 박노인이 따라갔다. 한참을 따라갔는데 토끼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다. 박노인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는데 어디선가에서 기막힌 향기가 날아와 코끝을 건드렸다. 동시에 청아한 새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황홀할 정도로 멋진 향기와 새소리였다. 박노인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풀밭을 헤치고 나온 박노인은 깜짝 놀랐다. 눈앞에 아름답고 깨끗한 샘이 있었기 때문이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물가를 빙 둘러서 샘을 장식하고 있었다. 아니, 이 산에 이런 샘이 있었나? 그나저나 물이 정말 맑구나. 바닥이 보일 정도구먼. 박노인은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셔보았다. 시원하고 맛이 좋았다. 두어 모금 더 마시자 졸음이 몰려왔다. 박노인은 그대로 풀밭에 누워서 잠이 들었다. 박노인의 아내는 걱정되었다. 돌아올 시간이 벌써 지났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 있으면 날이 저물 텐데 무슨 일이 있나? 영감님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아내는 김노인과 함께 찾아 나서기로 마음먹고 김노인의 집을 찾아갔다. 글쎄요. 그 친구가 뭐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곧 오겠지요. 혹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해도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김노인은 도와주려 하지 않았다. 박노인의 아내는 화가 났다. 이런 인정머리 없는 인간 같으니라고 부탁한 내가 바보지 관두시구려. 그녀는 혼자서 남편을 찾아 나섰다. 한참을 걸어가니 언덕 위에서 젊은 남자 한 사람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어쩌면 저 사람이 남편을 봤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녀는 젊은 남자에게로 뛰어갔다. 임자, 어째서 여기까지 왔어요. 젊은 남자가 그녀를 보고 말했다. 박노인의 아내는 어이가 없었다. 임자라니? 젊은 사람이 노인을 놀리면 못 써요. 박노인의 아내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그러고 보니 예전 젊었을 때 남편 얼굴이었다. 정말 당신이에요? 그래요. 도대체 왜 그래요? 박노인의 아내는 남자의 뺨에 손을 갖다 댔다. 근데 어떻게 이런 젊은이가 됐어요? 젊은이라니? 박노인은 자기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매끄러운 피부가 느껴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샘물을 떠먹고 졸음이 밀려왔던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 샘물이라니요? 박노인은 손뼉을 딱 쳤다. 맞아. 그 샘물이 뭔가 영엄한 물이었을지도 몰라. 그래, 그렇다면. 박노인은 다짜고짜 아내의 손을 잡고 샘이 있었던 곳으로 갔다. 그리고 아내에게 세 모금의 샘물을 먹였다. 그러자 처음 시집 왔을 때처럼 아내가 파릇파릇하게 변했다. 그날 밤 꿈에 산신령이 나타나서 말했다. 그대를 도와주라고 토끼가 와서 하도 졸라대기에 내가 그대에게 복을 내렸다. 그리 알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하고 오래오래 살도록 하라. 눈을 떠보니 꿈이었다. 옆을 보니 아내도 눈을 똘망똘망 굴리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은 한동안 박노인 부부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말로만 듣던 회춘을 실제로 한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다. 동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궁금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노인 부부는 샘물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영험한 일은 함부로 발설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 그렇게 되어 있더란 식으로 둘러대었다. 박노인 부부는 아무런 말을 안 했지만 사람들은 워낙 착하게 살아온 두 사람에게 산신령이 복을 내렸다고 생각했다. 이웃의 김노인은 처음엔 다른 사람들처럼 산신령의 복이라 여겼지만 다시 보니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효가 특별한 약초를 캐어 먹었거나 아니면 산에서 도인을 만났거나였을 것이다. 김노인은 박노인에게서 비밀을 캐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비밀 같은 건 없대도 그러네. 이 사람아, 우리는 몇십 년을 이웃으로 살아온 사이가 아닌가? 자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참으로 야속한 사람이구먼. 김노인은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몇 달을 두고 박노인을 졸라댔다. 어느 날 아침 착한 박노인은 결국 비밀을 털어놓았다. 김노인은 불이 났게 산으로 뛰어갔다. 샘물을 마시러 간 김노인은 밤이 다 되어가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박노인은 걱정이 되었다. 얼굴뿐 아니라 목소리까지 젊어진 박노인의 아내가 말했다. 혹시 이놈의 영감이 샘물을 퍼다가 어디 다른 곳에 팔아먹는 건 아니겠지요? 그럴 리가 있겠어요. 이거 걱정이 되어 안 되겠네. 한번 찾아가 봐야겠어요. 박노인은 집을 나섰다. 아내도 따라갔다. 여보, 나도 같이 갑시다. 그 심통사나운 김 영감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죽겠어요. 부부는 샘물이 있는 곳까지 같이 갔다. 아무도 없었고 어디선가 아기 울음소리만 들려왔다. 이 산 중에 웬 아기 울음소리람? 부부는 근처를 살펴보았다. 풀숲 한가운데에 아기가 누워있었다. 박노인의 아내가 아기를 안아올렸다. 그런데 아기가 누워있던 자리에 김노인의 옷가지가 놓여있었다. 박노인은 어떻게 된 상황인지 바로 알아챘다. 욕심쟁이 김 영감이 샘물을 너무 퍼마시다가 아기가 되어버렸구먼, 그래. 그러고 보니 닮았네요. 특히나 심술 굳어 보이는 이 볼때기가 말이에요. 부부는 웃음을 터뜨렸다. 박노인의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가 이 아기를 키우면 어떨까요? 어차피 지금 자식도 없는데.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이제 우리 집도 허전하지 않겠구먼. 잘 키워서 욕심없고 착한 사람으로 만듭시다. 네, 그렇게 해요. 부부는 기쁜 마음으로 아기를 안고 산에서 내려왔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참고 문헌과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훈 선생이 엮은 책, 한국의 기묘한 옛날 이야기를 참고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민속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의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장승업의 그림, 소원을 빌렸습니다. 화가 엘리자베스키스가 적고 송영달 선생이 옮긴 책, 올드코리아의 그림을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늘 푸른 소나무에 중마고, 뜻과 유래를 알자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새에 관한 상징적 의미의 사진을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운하영의 책, 흑요석이 그리는 한복 이야기에서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현대화가 김진자의 그림, 장털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마을신이 보호하는 우리 마을의 산에 머무는 영엄한 존재, 산신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연신, 수목신의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과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일리사마레프, 크라우드픽, 게티이메지뱅크, 픽스타, 피앤지트리, 그리고 픽사베이의 사진과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에 이야기 올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